어때요? 레드카펫 준비 중입니다 이젠 나야? 진짜 나는 나는 끝까지 들어주는 거야 왜? 어? 방금 야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예 이 배속란트 할게 해주세요 이 배속란트 할게 해주세요 거기! 아! 내가 되게 언니도 안 해가지고 나는 언니 따라할라 했더니 왜? 어... 원래 내가 꼽집 손에처럼 이렇게 꼽집에 옮기는 했지만 실패! 지민 대구 하인댜 맛있어! 이 배속란트 예에에에 후우 어깨만 하지 말고